쉬운거는 그냥 쭉 갈게요 뭔가 적합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적응과 진화에요 그리고 요거는 새끼를 만든다 그랬잖아 암컷과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생식 요거 이렇게 될겁니다 생식과 의존 정답이 2번 96% 정답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포 호흡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세포 방출 에너지로 ATP 만들어낸다 그랬고 기억이 세포 호흡에 이용됐더니 질소로폐물이 만들어진대 그럼 아미노산이지 뭐야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건 기억 미토콘드리아에서 A가 일어난다 세포 호흡에서 ATP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기억 맞고 니은 암모니아는 B에 해당한다 질소로폐물이 암모니아잖아 아미노산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1차적으로 먼저 생겨요 이게 독성이 심하니까 간에서 요소를 바꾸는 거고 자 디귿 기억은 포도당이다 그랬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의 기억 간이은 3번 이게 69%입니다 좀 아쉬웠어요 기억 니은 디귿 5번 찍은 애들이 25%야 아 정말 이거는 좀 정말 아 공부를 안 한 거지 그지 내가 지금 웃으면서 안 하고 있어요 웃어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 너무 쉽고 그리고 이렇게 틀린 애들이 있으니까 아 이 학생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살짝 여러분들이 좀 긴장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재수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6월 모평은 정말 이건 장난 아닙니다 9월 모평은 더 하고요 수능은 정말 증검 승부가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관 A B인데 이자와 콩팥 A 오줌을 통해 요소가 배설된다 그러니까 콩팥이 되는 거죠 자 B에서 분비된 호르몬 A의 부족은 대사성 질환 당뇨병 그럼 이 호르몬 A는 인슐린이고 이거는 이자가 되겠죠 자 기억 A는 소화계 아닙니다 콩팥이니까 배설계고 니은 A의 일부는 즉 인슐린 인슐린 요거는 순환계 혈관 타고 다니죠 그래서 간에 가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고 고지혈증은 기억 대사성 질환 맞고 정답이 5번 75% 정답률 한마디 더하면 이 정도를 틀린 친구들은 진짜 공부를 안 한 건데 그런 친구들도 이게 수능에 임박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3번 같은 거 그럼 정답률이 한 96% 나와요 나중에는 다 공부하긴 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핵과 독감의 병원체였는데 세포막이 보이죠 결핵의 병원체가 세균성이잖아요 결핵균입니다 이게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거든요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 기억 가는 독감 병원체 맞고 니은 나는 스스로 물질 내서 하죠 세포막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가나는 모두 단백질 맞습니다 다 있어요 정답이 3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데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생물은 생산자 광합성 얘기하는 거죠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생산자 호흡량이 포함된다? 아니죠 생산자의 뭐에 포함될까요? 피식량이 포함되는 거죠 생산자가 피식된 거라고 하는 건 뭐야? 잡아먹힌 거지 1차 소비자들이 잡아먹어간 거 그걸 갖고 1차 소비자의 일부로 생장량으로 쓰이는 겁니다 1차 소비자에서 2차로 넘어가는 거는 유기물 살덩어리가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이 AC 3번 6번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지면서 가세요 말장난에 속지 않고 또는 빨리 풀다가 실수 안 하려면 자 탐구 과정인데 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뒷날개에 긴 꼬리가 있는 나방이 박쥐에게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긴 꼬리는 잡히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가설이야 이 나방을 집단 AB로 나눈 후 AS은 긴 꼬리 B는 긴 꼬리를 제거합니다 그럼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 A가 잘 안 잡히겠지 일정 시간 박쥐에게 잡힌 나방의 비율은 ㄱ이 ㄴ 보다 높았대 잡힌 나방을 얘기하는 거야 ㄱ과는 얘는 AB를 순서 없이 긴 꼬리는 잡히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더 많이 잡혔지 ㄱ이 이 ㄴ이 그러면 덜 잡힌 거니까 얘가 긴 꼬리가 되는 거지 긴 꼬리 유지한 A가 되는 거야 ㄴ이 자 ㄱ 맞고 ㄴ 연역적 맞습니다 이런 걸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죠 박쥐에게 잡힌 나방의 비율은 실험 결과의 종속변인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다 박쥐에게 잡힌 나방의 비율은 실험 결과의 종속변인 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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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이